우리 다 워라, 우리 신나는 너보다 나 고기잖아 엑셈 프레 어, 말씀, 말씀, 말씀! 내 때 띠면 멋진 달에 하루부터 멋진 것들 끝을 마주쳐 바람 빠아아 따라라라 어, 움직이 엄청 업그레이됐는데요, 저희? 제목 왔을 때보다? 대박이다 인사드리겠습니다, 둘, 셋! E-NEXT! 안녕하세요, 시작하겠습니다! 저 저만이도 먹었던 거 같아. 나시고랭 그쵸. 근데 이번에 완전 다르다. 여기는 진짜 새로운 거 같아요. 저 국물이 궁금해. 홍합탕. 맛있을 거 같아. 흥나는 장면 같은 게 있으실까요? 팀전이었죠 그때. 그래서 진영이 형이 하나밖에 못 먹어서 그런가? 애교 부려서 하나 얻어먹었잖아. 맞아 맞아. 그치? 아 이제 경도 안 해. 이번엔 누구랑 하면 좀 승산이... 이번엔 랩 파트가 없기 때문에 저 래퍼이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잘 읽어요. 랩을 못 해서 아쉽지 않으신데? 너무 아쉽죠. 아쉽지 않습니다. 랩 파트 뭐 해줘야 되는 건가요? 아쉽지 않아요. 현석이? 워낙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랑 근데 승부욕이 엄청 세서 또 이렇게 다 잘할 거 같아. 옆에 1등 하겠습니다. 혼자 하도록. 같이 팀에 하겠네. 누가 혼자 할까? 혼자인 사람 마지막에 말해주세요. 내가 병공이 혼자 할 거 같아. 나도 왠지 그래. 새로운 국가 스페인 상성님 PX님 와! 야 이겼으면 이거... 스승님이랑 같은 팀으로 하다니 아 너무 좋습니다. 나 혼자 할 거 같은데... 1등 못 할 수가 없어요. 끝났지. 인도네시아 용희님 진영 아 승리한다. 홍보줄 내가 보기에 메인보컬이라서 주신 거야. 제가 다 부숴드리겠습니다. 저희 뭐... 벌써 서로 눈추보는데 벌써 취득돼요, 벌써. 힘들 것 같다, 음식을 벗기가.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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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워낙 잘하는 사람들 둘이 모여 있으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어, 내가 할 거야.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. 내 거야. 한 번, 두 번 틀면 끝인 거죠? 한 번, 한 번만이라고요? 한 번 틀면 끝인 거야. 어, 다른 틀고 보고 왔는데 다른 틀면 두 개던데. 이거는 첫 번째 방식. 아, 예. 죄송합니다. 다... 혼자가 외롭네. 지금 이 정도면 돼. 잘 어울려. 어, 이제는 외롭게 괜찮은데? 아, 잘해가지고요. 저 팀 꼴댕이네. 아, 진짜 지금 꼴댕. 어려워, 어려워. 끝없이 펼쳐진 뷰. 아... 에이. 3 December 3 아, 못 하겠어. 어, 난이 좀 달라졌지만, 저희 실력도 올라왔기 때문. 아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잘한다, 소 education 누가 제일 돋보였던 것 같나요? 예. 오 잘한다 승우님 저는 뭐 롤링이 모든 콘텐츠를 다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오 마이 갓 모든 연습을 다 하죠 음식을 드실 수 있는 팀은 한 팀입니다 아 우리네 아 저 하나 드렸죠 아까 네 두 명 먹을 수 있는 거야? 대박이네 이런 겁니다 부럽다 그게 잘 안 틀립니다 편지 아니죠? 처음엔 그냥 그거잖아 승우에게 음식을 좀 나눠주고 싶나요? 어 뭐 일단 빵빵드 친구들은 밥을 먹고 왔기 때문에 아예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? 먹고 싶어요 배고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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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혼자 먹겠습니다 같이 네 제외하고 2등이 누구예요? 우리 아니야? 3대 꼴등이요 저희 꼴등이요? 이건 말도 안 돼 저쪽 팀은 들어가야지 저 2등? 와 아 이쪽 2등이에요? 아 이쪽이라고요? 저쪽은 들어가요 아 오른쪽 왼쪽 잘못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? 좌우 반전 좌우 반전 여기요 레디 앗 시작되는 계절 기가 있는 끝에 까부다 땅 바닷고 띠왕 두 연투빵 나의 괴리 속에 눈물에 그려봐도 띠왕 다 기사새라운 어부에는 인트로둑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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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 오 회자마해 어, 해적해야 돼, 해적해야 돼. 어, 나왔어, 나왔어! 잘한다 대로 달리 기믹히 바로 날의 매매던 날도 기분이 쌍무한 에피소드 보았고 트루스 뉴스 가끔 빈칸인 내일이 두려워질 땐 내께로도 감히 난 도아둘라도 떨어져둘러서 눈으로 난 때 다비하고 약해 기타스바 프레임 오오오오 시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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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이 하이 좀 가호 이 오빠 숨서 오 오오오오 시나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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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두 기타 아크 두루 사드 승합냐 여기가 어려워 오래 잊지 못할 찰나 맘 내 권쪽 루 신을 스크린 아마마 하니아 나 좋았어 니의 다 성공했을 것 같아 올백인데 올백? 진짜 하나도 안 틀렸어요 오우 완벽해요 올백점 했다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팀 워크 아닐까 생각합니다. 팀 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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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렇게나마 또 스페인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. 막 갔다 왔어야 한 거야. 코로나 때문에 못 뺏고 있지만 스페인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픽스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별거 같아요. 이거 긴장이 안 돼요. 반전이 있을 것 같나요? 아니요. 반전은 없어요. 월성. 인도네시아 베트남 만점이고요. 아 반갑습니다. 오 반전입니다. 우리 스페인이었나? 우리 인도네시아. 조금 들어가셔야죠. 에스파아 들어가세요. 하나까지 괜찮아. 하나까지 괜찮잖아. 마이너스 2입니다. 와 어떡해. 오이스 틀렸어. 진짜 오지가 틀렸어. 피익상 안 틀렸는데 내가 틀린 건가? 아니 우리 팀 하자. 저희 셋이 팀 하겠습니다. 오지 틀렸죠. 잘했어요 그쪽도 잘했는데. 노력상으로 홍합 껍데기라도. 우리보다 조금 못한 거니까. 제가 보기에 우리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해주신 거야 마이너스 2로. 카메라에 좌우 반전이 돼서 보이나? 그런가. 그럴 수도 있겠다. 아기네도 한 번 해주면 좋지 않나? 아기네도 한 번 해주면 좋지 않나? 아기네도 한 번 해주면 좋지 않나? 노래하던지 랩핑을 한 번 보여주던지. 정군이 형이 랩핑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. 그럼 저만 먹는 거죠? 네? 그죠? 저만 먹는. 아 그러면 형이 랩하고 현세이가 춤추면 되겠다. 그죠 그죠. 아 그럴게요.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자 쉬고 하나 둘 셋 넷. 어제와 또 다른 오늘인데 왜 이제와 똑같이 낭비하네. 산바다가 수백 번은 바뀌고 나마 그야말로 우리 세상인데. are they be fine? 선 넘은 걱정은 마. 너무 바빠. 아고픈 거랑 또 하지 말라는 거 다. 기꺼야 저기꺼. 네. 아우. 역시 저는 랩으로만 멋있어. 네. 제가 멋있다 해주려고 왔는데 자기가 멋있더라고요. 이런 게 좋은 거예요? 여기 하나에 다 올리면 돼? 아 그러네. 한 입으로.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. 음식이 왔어요. 어? 한 입으로. 아하하하. 와우. 대박이다. 일단 수저 저희는 이렇게 하나씩 바꿔. 네. 잘하고 잘하고. 숟가락 있습니다. 오, 냄새 찾았어, 현승이가 지워줬어 맛있네 한 입만 먹게 해야 돼 승훈이 형, 병원 하나 가져왔어 현승이가 지워줬어 내가 언제 지워줬어? 한 입만 먹게 해야 돼, 이 둘은 근데 음료수는 괜찮지 않나?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 그럼 음료수는 좀 괜찮지 않나? 이거 한 입으로 끝낼 거예요? 아, 그럼 알죠 한 입의 기준으로 이걸로 해주면 안 돼 어떤 거야? 입에 넣고 삼키기 전까지 삼키면 한 입이야 그 대신 우리가 넣어줄게 어? 일단, 일단 한 입씩 먹어봐 한 입씩? 한 입씩 먹고 한 입? 오! 한 입에 다 넣어야 돼요 어? 잠깐만 한 입이 없구나 아, 이거 캐런드 사면 제가 다 먹을 거예요 근데 가만있어 현승이가 한 입이다 고기! 현승이가 한 입이다, 정신 차려 현승이가 한 입이나 앞접시 드릴까요? 야, 그럼 앞접시에 담은 걸 한 입으로 해주면 안 돼? 그래 이거 입에 다 들을 수 있을까요? 뭐, 이거 이거 뼈다가 어떻게... 우리 둘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야, 너 아, 그러네 어? 한 입이다 없어졌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짠, 짠 짠 짠 아니, 한 끼면이야, 아니 한 끼면 형, 한 끼기 막 이거 뭐 한 거 같아? 사자, 그거인데 매콤한 거? 맛있네 맛있다 맛있게 먹어요, 두 개 맛있게 먹어요, 두 개 아직 안 삼켰어 저희가 해외에 맨날 스케줄을 가서 아쉬웠던 게 이런 다양한 음식을 못 먹었었어요 맨날 이제 호텔에 있고 고기 한 장 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승이가 특히 이런 거 엄청 먹고 싶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? 많이, 많이 먹어, 형님 먹어 아니, 리더가 먹으면 먹어야죠 먹을 거면 애교 한 번 보여주고 이거 던져서 먹으면 하나 먹게 해줄게 개인기, 개인기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먼저 알지? 야, 이 막내한테 그런 걸 시켜 아니, 형이 얘기해, 형이 얘기해 형이 얘기해 이걸로 해 이걸로 해 어? 응 쉽지 더 간다 실패 아, 쉽다 노노카짝 한 번 해요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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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이런만 해줘 거기만 해줘 아니, 애기가 동요 대회에서 한 건데 두 살인가? 세 살인데 너무 귀여워 약간, 이거 약간 하기 싫은 표정과 약간 귀여운 표정을 섞어야 돼 아, 오케이, 오케이 어, 우리 쪽부터? 이렇게 5, 6, 7, 8 닟 해야지 언제부터 했잖아 형, 형은 오래전부터 하기로 했잖아 아, 그냥 먹자 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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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냥 냥, 냥, 냥 냥, 냥, 냥 냥 마카라나이 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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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왕, 왕 인정, 인정 먹어도 돼요? 다 먹어봐, 다 먹어 귀엽다 연장자가 먹지 않으면 수저를 대지 않는다고 맞아요 그렇죠? 게임은 예외 방송이 무상이다 보니까 카메라 없었으면 무조건 형님부터 평소에 숙소에서는 저희는 저희는 쳐다보고 못 봐요 원래 카메라 없으니까 들기도 안 왔어요 감히 이거 먼저 부시면 혼나네 형한테 병건이 얼굴을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절대 맨날 이렇게 했어요 숙소에서 항상 저희는 바닥에서 먹고 형 책상에서 먹고 형 밥 먹고 계시면 여기 밑에 들어가서 밥 먹고 들어가서 밥 먹고 한국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불고기 불고기 김치찌개 한국에 오시면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외국분들이 그 삼겹살을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야 뭐 어디 뉴스인가 뭘 봤는데 삼겹살을 한 잔 삼겹살을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예 여기 네 네 영원해주세요 영원 영원할 줄 알잖아 헬로에브리원 투, 쓰리 인엑스 세롬 세롬 샤이 세롬 요 샤이 인엑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I love you 3,000 채널 롤링 구독 좋아요 아니면 설정까지 다음 CIX 영상도 많이 많이 봐주세요 6,000 15,000 후 후 후 후 optim